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천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의 마이너목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보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30만원 가까이 고점이 30만원 가까이에서 현재 10만원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토막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주분이시라면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주주분이시라면 거의 반토막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언제쯤 많이 샀냐면 20만원대에서 많이 샀네요. 20만원에서 19만원에서 21만원. 19만원에서 21만원대에 많이 사셨을 거예요. 아마 요 때에 아마 여기 지금 현재 하락한 다음에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를 했기 때문에 재질 받고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다시 재발락이 나오면서 현재 상당히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상태이고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한 18만원에서 21만원대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일단은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무한회사인지 다 아시죠? 2차진에 관련된 전해지를 만들고 전자 소재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는 내용입니다. 눈높이를 낮출 시점이라는 내용입니다. ASB 급락 및 출하량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만금 프로젝트의 양산 시점 또한 기존 대비 지연되었다. 이를 반영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오피 주가도 역시 하향시켰다. 다만 새만금 프로젝트는 내년 1분기 초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F전해질의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다. 고가 원재료 투입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분기 견주한 수익성을 시현했던 전자 소재의 경우에도 반도체 감산 및 LCD 업황 둔화 영향이 심화되면서 전사 영업이익 또한 감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4분기에는 2차전지 소재부문 실적 개선에 따른 증익을 전망하고 있다. 이제 관련돼서 2차전지도 하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만들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실적이 일단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단가, 판매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관련된 부품업체들에도 보통 CR라고 그러죠. 커스트 리덕션이라 해가지고 단가에 인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련돼 예를 들면 GM이라든 포드 쪽 관련돼가지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테슬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내리니까 테슬라는 그래도 판매 물량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그렇게 판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떨어뜨리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돼가지고 부품업체도 상당히 현재 힘든 상황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52주 신저가 구간이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아들일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고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하염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상당히 일단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이 지지대 같은 경우는 9만 3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봉에서 안 나오죠. 주봉? 주봉에서도 안 나옵니다. 월봉까지 가니까 여기가 지금 상승초입이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상승초입이었는데 이때 가격대가 지금 9만 3천원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만 3천원 대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지대로 보시고 관련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저항대는 11만 5천원, 2차저항대는 13만 7천 5백원, 3차저항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18만 원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상당히 위에다 계속 구름대도 많고 매물대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뚫기는 힘드실 겁니다. 한 방 뚫었다가 다시 재발나겠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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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셔가지고는 본전 찾기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20만원 대까지 가려면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상승을 지금부터 100% 상승을 해야만이 본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까지 가려면은 모르겠어요. 내년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물은 타지 마십시오. 절대로. 현재 가게에서 절대 물은 타지 마십시오. 가지고 계신 거를 지분을 가지고 자 13만 11만 5천원 했죠? 12만 5천원 양이 안 차죠? 12만 5천원 일단은 3분의 1라도 파세요. 손제를 치시라는 의미죠? 그리고 다시 재발나고 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9만 5천원 때 다시 오면은 예를 들면 팔았던 돈을 다른데 쓰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돈으로 다시 물량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았던 물량보다 사는 물량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또 11만 5천원 때 되면 다시 또 그 비중만큼 다시 팔아요. 이거를 한번 두 번 정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는 여기를 돌파한지 돌파하지 못한지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그만큼 더 정리를 하고 다시 밑에 잡는 거고 혹시 돌파한다 그러면 홀딩 하셨다가 자 13만 7천원 500원 오죠? 13만 7천원 14만 7천원 500원도 온다. 그러면은 아까 그만큼 물량을 다시 또 파세요. 그리고 11만 5천원이 되면 그걸 다시 사고 이걸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박스권 트레이딩 하나 말씀입니다. 자 9만 5천원 때에서 11만 5천원 때 여기 박스권 트레이딩 그리고 11만 5천원에서 13만 7천원 500원 여기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은 어느 정도 손실은 회복이 될 겁니다. 자 13만 7천원 500원이 됐다. 그래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또 확인이 안 되면은 다시 팔고 다시 박스권 트레이딩 해야죠. 13만 7천원 500원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18만원까지 보십시오. 18만원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손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홀딩 하시게 되면은 몇 년이 걸려도 20만원까지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드립니다. 자 9만원 때 지금부터 해가지고 11만 5천원 때까지 절대 물은 타지 마십시오.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은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11만 5천원 때까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지가 세 번째는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지지가 확인이 안되면 다시 박스권 트레이딩 계속해야죠. 지지가 확인되면은 11만 5천원 13만 7천원 500원 여기 또 박스권 트레이딩 여기서 한 두세 번 했다가 확인이 되면은 18만 3천원 500원 되네요. 18만 3천원 정도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여청내를 하십시오.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여기 매물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여긴 맞고 다시 재발락할 수 있기 때문에 18만 3천원대 18만원 이상부터 구간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미련을 버리시고 빠져나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다시 20만원 30만원까지 간다는 건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 것 박스권 트레이딩을 두세 번 하고 또 박스권 트레이딩을 두세 번 하고 18만 3천원 18만 이상 구간에서는 나머지 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홀딩하기 쉬게 되면은 몇 년이 걸려도 20만원까지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갈 때 좀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6만 4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팔았다 샀다 트레이딩이나 하신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5만 2천주를 팔았습니다. 역시 샀다 팔았다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나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에 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초는 최근에 지금 사고 있죠. 보험은 조금 팔고 있고 투신은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급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초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은 트레이딩 하거나 관망을 하거나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초는 계속 사줘야 되고 투신이 순매소로 돌아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1.45% 상당히 낮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150점이기 때문에 대착으로 공유해둬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대착으로 상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떻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정중동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트레이딩하고 같은 뜻이라고 되겠죠. 한 달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14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점이 있을 때는 대착으로 공유해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최근에 한 달 동안 감소했고 최근에는 증가와 감소하고 있는 정중동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해둬 상황 보시겠습니다. 10% 이상 중요하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공유해둬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 최근에는 조금 증가와 감소를 하고 있지만 한 달 기준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해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공유해둬 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대착으로 현재 한 달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아마 공유해둬가 끝나면 거기가 바닥일 것으로 판단되기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지 지분율은 55.43%이기 때문에 책임경인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무한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전해질과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00억 원대에서 올해 2,100억, 내년에 5,000억 원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595억에서 올해 95억 원으로서 거의 한 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주가는 3분의 1토막이 났는데 영업이익은 5분의 1토막이 났다는 거죠. 영업이익,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주가 떨어지고 내년에는 다시 725억 원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거의 보실 거면 보릿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힘들 때입니다. 어떻다? 동특이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용어를 쓰고 있죠. 올해가 가장 어두운 동특이 직전입니다. 터널의 거의 끝입니다. 지금 만일 이 종목을 팔고 나가신다 그러시면 잘못하면 저점에 팔고 나가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순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28억 원에서 올해 151억 적자 전환이 되고요. 내년에 498억 원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내년에 회복이 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매출액도 내년에 더 회복되죠. 영업이익도 더 올라갑니다. 단기순위 또 역시 작년부터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올해만 어떻게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0억 원 영업이익에서 올해 10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 때 거의 10분의 1 토막이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3억 원에서 올해 20억 원. 역시 어닝쇼크죠.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1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힘들어요.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1분기.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 16억에서 내년에 91억 원. 내년에 1분기 때 9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주가는 그렇게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절대 무릇 타시면 안 되고요.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해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흔들리고 그럴 때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란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은 절대 무릇 타시면 안 되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에 한해서만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내년에 152%입니다. 올해 152%고 유보율은 676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일반적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4%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 2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적은 EPS, PER, PBR은 전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 컨셉스 대비해서 PER, PBR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EPS가 4,478원, BPS는 37,154원이 되겠습니다. 자, 4,500원 기준으로 볼게요. 4,500원이면 지금 현재는 PER로 한 21배 수준입니다. 자,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하냐? 적정 주가 수준은 한 20개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3분의 1토막, 고점되면 3분의 1토막 낮지만은 현재 주가 위치는 딱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겁니다. 싼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트레이딩 하십시오. 박스권 1차, 박스권 2차 트레이딩하고 마지막에서 18만 3천원대, 18만원 이상 구간에서 오기시다면 미련을 버리시고 정리하시면서 빠져나오시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교화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2차 전지에서 70.1% 나오고요. 전자 소재, 전자 소재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CD 식가객 첨가제 관련돼가지고 95% 시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2차 전지도 올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반도체도 3분기까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부터 반도체도 좋아지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도 괜찮을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짧게 보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길게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게 2019년 상장된 이후로 2019년도에 주식전환이 됐긴 했지만 관련된 유상증자를 한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없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가능성도 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회사, 화학물질을 만드는 소재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 오늘 종가 97,100원입니다. 수급전환 기관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 영업이익이 83.2% 감소할 거 예상되고 내년에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다시 회복이 될 거 올라갈 거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바닷권이라는 겁니다. 실적도 바닷권, 주가도 바닷권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끈기 있게 기존 주주분이시라면 수익은 못 보더라도 어떻게 박스권 트레이딩을 몇 번 하셔가지고 손실을 많이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오게 되면 미련을 버리고 빠져나오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그냥 계속 버티고 계시다가는 몇 년이 기다리셔도 본전이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출애량 감소 및 판매 단가 하락으로 실적이 저조할 거 예상된다. 이거는 뭐 다들 아는 내용이죠.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차트 추세는 26.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33.2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 수급 추세 전부 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차트 추세는 언제 살아야겠죠? 30분에 사서 70분에 팔라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26.9이기 때문에 30 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점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링저벤드 상당 같은 경우는 11만 9천원, 하단은 8만 8천원에 되어있고요. 저항때는 13만 7천 5백원, 지지대는 9만 3천원에 되겠습니다. 참고로 블링저벤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패도 있고요. 저항때가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첨부에 대한 종목 분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트레이딩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트레이딩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많이 했다가 본전이 됐다 싶을 정도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첨부에 대한 종목 분석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이동 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